아나운서 유영재의 이연판문과 관련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영재 씨는 선은숙 씨와 이연판문과 관련해서 일체의 구체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는 했다 하더라도 선은숙 씨는 동치미에서 구체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몬관계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영재 씨는 이와 관련해서 이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추상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인방송에서 이렇게 라디오 생방송을 계속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차시켜라. 경인방송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본인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댓글에도 난리가 난 거예요. 방송 금지해라. 하차해라. 라고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유영재 씨가 경인방송의 라디오 쇼에서 하차키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엄청난 저항에 불복을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숙과 이혼한 유영재가 경인방송의 라디오 쇼에서 이렇게 자진 하차 형식으로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자진 하차지만은 이거는 자진해서 하차한 거 아니에요. 이 여론의 압력에 비난 여론의 압력에 이기지 못하고 하차를 한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우 선은숙 씨와 이혼한 아나운서 출신인 방송인 유영재 씨가 경인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유영재 라디오 쇼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키로 했다. 어제입니다. 어제도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까지도 생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요일 21일 일요일에는 녹화 방송이 있거든요. 이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하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은숙과의 이혼 파문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지적적인 입장을 밝힐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던 것으로 봐서 전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장 표명 없이 하차할 수도 있어요. 또 추상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매주가 아니죠.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하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했네요. 1년 정도 하다가 이렇게 하차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유영재의 라디오쇼 지난해 3월부터 했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이 유영재의 라디오쇼인데 여기에서 오늘까지 생방송하고 내일 모레 일요일에 녹화 방송을 한 이후에 자진하차하는 형식인데 유영재는 어제 경인방송의 담당자와 맨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생활 문제로 경인방송에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방송에서 자진하차키로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떠나 아직도 인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더 이상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비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혼 문제나 3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생방송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도 있고 그동안의 행말을 보면요. 그냥 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차 입장을 밝힐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관심거리예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또 두리뭉실 이야기를 하면서 하차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오늘 생방송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녹화방송은 21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엄청나게 지금 파몰, 비난을 받고 있는 유영재 씨가 드디어 마침내 경인방송에 라디오 생방송에서 자진하차 형식으로 이 방송을 떠나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를 정리해서 그리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 만약에 또 두리뭉실하게 이 이혼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유영재 씨는 또다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얘기를 해야죠. 지금 선훈식 씨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자신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 중에서 이런 부분은 맞고 이런 부분은 틀리고 나의 입장은 이랬고 하는 부분을 오늘 밝힐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유영재 씨가 경인방송 라디오쇼에서 자진하차했다는 소식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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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